아빠가, 아니, 지산은행이 온라인 대출 업체를 매수했대요. 이제 어떡해요, 지산은행?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온라인 대출 업체 왜 산 거야? 실은 아빠, 한재균 부대표가. 아빠... 네. 분명히 했는데. 연하쌤, 연하쌤도 커피? 두 분 홍우쌤 못 보셨어. 잘못되는 거 아니냐부터 하죠. 지산은... 저도 하루에 몇 통씩 동창들한테 전화 받아요. 은행이랑 같이 집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난 주식하는 애들... 멀쩡한 은행 하나 바보 만들면 좋나? 당연히 좋지. 애들이 돈을 많이 찾아갔어도... 지산은행...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홍우쌤? 어떻게 돌아올 결심을 한 거예요? 전화 받았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안와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 안해요. 같이 해요. 둘이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4.9%면.. 이찬주.... 어린이재단에 뭔가 있단 얘기예요. 조이스라님 분이 내준 반박 뉴스 덕에... 아 그게 그 마침 저도 가는 길이라서 이성주의 어린이재단에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퇴외위기 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재단 관련 자료들 아니 어제 간 건가? 아니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가 전부 근데 홍우 쌤도 봤잖아요 홍우 쌤이 어린이재단 파보자고 안 그랬으면 모련하시겠어요 한재균 대표 작품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재균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는 게 반세에 일한 거예요? 진짜요? 어린이재단에 거액의 기부를 한 이유라고요? 당연하죠 원래 인프라 갈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건데 그럼 가짜로 한단 말이에요? 해외니까 세금 영수증도 없고 돈세탁 네 맞습니다 만날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같이 찾아 기업들이 대거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움직이니까 케인들까지 가겠다고 이제 매각 대상자잖아요 진짜 은행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nein 그럼 은행은 통신에 거세 되ussa 내가 수학 이유 tyre